석류. 석류는 유방암을 예방해주고요. 두번째는 피부 노화를 방지해준대요. 그리고 세번째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대요. 그리고 네번째는 전립선암을 예방해준대요. 그리고 다섯번째는 심장병 위험을 낮추어준대잖아요.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남들이 선물을 줬을 때도 이걸 어떻게 먹지? 그러다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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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제가 드디어 구입해서 키워보려고 해서 했는데요. 그 아이들이 자기네 스스로 꽃이 폈고 그 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. 하나는 한 개, 하나는 두 개.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, 씨앗을 분리를 해봤는데요. 이거를 일단 심으려 합니다. 일단은 여기다가 각각 열 개씩 한 번 심어보려고요. 씨앗이 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물을 주고 화분에 물을 주고 또 여기도 주고 세 곳에 나누어서 이렇게 심어보려 합니다. 이렇게 심어보려 합니다. 혹시 바라가 안 될까봐 20개씩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흙을 다시 덮고 씨앗의 원래 두, 세 배 정도의 깊이에 심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흙을 덮고요.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겠죠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아직은 성류가 많이 열매가 맺어도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. 먹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. 씨앗까지 먹어야 되고 껍질도 몸에 좋은 거라 그걸 다 말려서 차로 먹으면 좋답니다. 그러니까 성류는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. 각각 다른 곳에다 두고 키워보려고 하는 거라서 성류를 갖고 어디서 이 작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비닐에 보니까 아주 잘 예뻤던 성류가 좀 못생겨졌고 약간은 상해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은 없습니다. 근데 일단은 제가 2021년도 9월 2일에 두 그루를 샀고 그 두 그루에서 열매가 하나는 한 개, 하나는 두 개 열렸던 그 씨앗이고요. 그 다음에 22년도의 봄에 봄인지 여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가을에는 안 샀던 것 같고 아, 가을에 샀나? 세 개를 샀어요. 총 성류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심어 보세요.